룰라 바로 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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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이게 다 망하게 할 작전이야? 나 가야 돼. 제발 우리 여기서 이런 거 안 된다고 저 새끼야 이래 놓고 이상하게 한다 이빨라 계속 꺼지라 그러고 가 꺼져 꺼져 형이 왔지? 한탄산 형 형 미쳤어? 야 이 미친 놈아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형 정말로 너 다 망하게 할 작전이야? 나 가야 돼 우리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꺼져 새끼야 형 나 가야 돼 하나씩만 하고 나 여기 있을게 형 들어가자 형 형 미쳤어? 나 가야 돼 야 미친 놈아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형 야 정신 차려 너 다 망하게 할 작전이야 놔 놔 제발 우리 집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꺼져 새끼야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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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신 거나 한 게 있을까요? 그럼요 빨리 가려줘 형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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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었지? 좀 끌었어. 아 진짜 웃겨. 아 글쎄 근데 누가 오는 걸 느끼고 아 맞아 맞아. 형 하고 누가 오는 걸 느끼고 아니 안 되겠다 하고 너를 왜 이렇게 하는 건데? 잘 돼 하고? 아휴 빨리 가자고. 아휴. 아휴. 얏. 이따 정환이고. 운동 좀 할걸. 나 아직 했어. 빨리 가자고 빨리. 어 미치겠다. 어. 컷. 컷. 어 어떡해. 니킥 당해. 니킥 당해. 어. 괜찮아요. 끝난 거야? 못 찍는 거야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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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자. 가자. 우선 촬영 어떨 거 같아요? 더울 거 같아요. 필카. 제가 나중에 뽑아서 드릴게요. 우선 촬영은 좋을 거예요. 더울 거예요. 좋은 겁니다. 더울 거예요. 아. 우리가 한 번 봤는데? 어떻게 좀 더 안 돼? 형, 이거 안 하고 있어? 아. 오빠! 너무 숨지 Conan. 그래. 여기서 싸움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. 선이가 세다. 자, 알겠네요. 오른쪽으로, 손 잡고. 그렇지. 막! 그다음에 잡아. 그다음에 여기서 얼굴에선 쏠려오는데 피한 거야. 아니, 반대로. 오른발이 뒤로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휴, 좋아. 괜찮은데요? 야, 포션! 누가 시켰어! KTBC 10주년 특별기획. 시지프스. 더미스.